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일부터 이틀간 금요일 토일 송도에 있는 컨벤션 홀에서 송도 컨벤션 홀에서 세계시민 박람회가 10월 29일에서 30일까지 컨벤션 센터 1홀 2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에 행사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계평생학습박람회라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데 멋진 곳에서 새로운 형태로 우리가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목받은 교육과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평생 학습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을 통한 효과적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의 연속성을 다양한 정책과 방법들을 강구한다. 전세계가 여기에 모여서 이제 애프터 코로나 우리가 위스 코로나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그런 전시회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 다리에서 특별히 전세계에 이제 칠판 수업을 해왔던 1800년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칠판 수업의 방식에서 교실 안에 와서 하는 수업을 교실 밖으로도 해야 했던 팬데믹 코로나 상태의 교실을 수업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것의 구체적인 첫 사례로 저는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공간에서 그냥 이 아이스튜디오 데스크에서 혼자서 수업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 이런 식으로 강의가 된다면 이 교실은 이제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실 교실에 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실 밖에 있는 학생들 또 메타버스로 아바타가 모여서 있는 공간에서도 그 강의를 볼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메타 공간의 강의 아이스튜디오의 버추얼 공간에서 하는 수업을 교실 안과 밖에서 하는 것을 메타 교실 솔루션으로 저희가 이 교탁 안에 다 만들어 놓고 전자칠판이나 프로젝터로 연계할 수 있게끔 만드는 새로운 솔루션을 보이게 되고 또 그 반대편에서는 1인 스튜디오 굳이 교실에 안 가더라도 항상 강의는 현장에서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텔레 프리젠테이션 기술의 아이스튜디오를 온라인 상에서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아이스튜디오 전자교탁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올인환 방송을 통해서 전자칠판으로도 프로젝트가 변하고 또 여러분이 그냥 텔레비에다가 프리젠테이션 많이 하지 않습니까 큰 TV에다 놓고서 프리젠테이션 하더라도 그 TV에 이 아이스튜디오에서 같이 가고 있는 간단한 키트만 하면 전자칠판이 되도록 금해서 쓰는 것도 포인터로도 또 제가 지금 하듯이 이러한 수업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 포인트 하나로만 모든 수업이 된다 그동안 포인터로 썼던 수업 그대로 여기서도 일어나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미래교실에는 선생님이 전자칠판이나 프로젝터로만 수업을 하고 있을 때에 비대면 학생과 또 선생님의 아이스튜디오 아웃풋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나가게 된다 모든 것이 자동으로 혼자서 하게 된다 더 지능형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더 페이스 디텍션 한다거나 이런 것이 다 지원되는 새로운 형태의 아이스튜디오들에 의해서 여러분은 이제 방송국에 하는 전문 PD 없이도 여러분이 PD처럼 나오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아이스튜디오 전자교탁이다 아이스튜디오를 전자교탁에 넣을 땐 뭐가 있냐 펜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또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칠판도 있어야 되고 그걸로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데 그 안에는 항상 선생님이 교실 안에 움직일 때 또 선생님 모습이 멋있게 나와서 전체 느낌도 있지만 또 그것이 선생님 얼굴이 크게도 되고 또 이 화면이 이렇게 할 때는 화면이 커져서 이 화면을 보는 학생들이 정확하게 선생님이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그 내용을 교실에서 칠판을 보는 학생보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학생들이 또 이렇게 녹화된 동영상이 메타버스 교실에 모여서 토이하는 곳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만드는 솔루션을 함으로써 우리는 메타버스와 스마트 교실과 또 실제 교실, 하이브리드 교실을 연계하는 솔루션을 이 책상만 들면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새로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전자 교탁에는 프로젝터나 TV를 여러 개 연결할 수 있어서 교실 안에도 밖에도 옆에도 다양한 줌 학생이나 또 아이스크림 아웃풋 학생들을 보이고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이 보이는 전자 칠판을 함께 보는 수업이 되고 실시간으로 이 강의 즉 온라인 상에서 보는 학생들은 여기 있는 온라인 학생들은 이것이 메타버스 교실 다림의 제품을 통해서 실제 메타버스 이 프렌드의 안에 동영상으로 올라가고 또 스마트 교실에는 실시간으로 보여지게 되고 V스토리나 혹은 우리가 개더타운 같은 데는 실시간 화상 버추얼 메타버스 교실 수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림에서는 이 전자 칠판 전자 교탁이 통합돼서 전자 칠판 형태로도 쓸 수 있고 또 전자 교탁으로도 쓸 수 있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교실이 변하게 됐다 이 안에는 아이스튜디오의 자동 방송 시스템이 이렇게 있어서 이 방송국에는 아이스튜디오의 메뉴 200, 300, 400, 500들이 보여짐으로써 전자 교탁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스튜디오에서 카메라, 오디오, 비디오, 방송, 인터넷 등이 동시에 일어나서 교실 수업의 방식이 변화되는 이러한 메타 교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은 전문형 방송국, 아까 보여드린 이런 부스에 오시면 1인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KBSNBC보다 더 멋있게 하느냐를 보실 수 있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고성능 시스템, 이번에 조달에 등록된 5000 시스템, 또 400 시스템 또 가격이 조금 비싸서 조달에 넣기 위한 소프트웨어만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스템으로 지금 조달 신청을 하는 7000 시스템과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아이스튜디오 300 교실에서 수업하는 아이스튜디오 300 시스템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회의실 같은 공간에서 외부와 회의를 하면서 방송이 되고 녹화되는 것도 올인원 아이스튜드 하나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번 전시회 와서 보시면 아이스튜드를 통해서 아이스튜드를 직접 여러분들이 써보실 수 있게 하고 또 그 앞에는 아이데스크 솔루션을 통해서 1인 셀프 스튜디오지만 여기서 전세계 어느 곳과도 줌이든 혹은 다림에서 만든 아이스튜드 밑을 써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실시간 강의 플랫폼이 되어 있고 이렇게 작은 장비 하나가 실제 카이스튜드 안에 셀프 스튜디오라고 해서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장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스튜디오 메타 교실은 다림이 트레이드마크를 신청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교실을 만들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메타버스 공간, 메타 교실 안에서 수업하면 메타버스에도 스마트 교실도 다 이뤄지는 솔루션이 된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컨벤션홀에서 여러분과 시간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